옛 역사에 입적된 제왕들이 낳아준 어버이를 사사롭게 추승한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언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세손이었던 정조가 당시 노룬 벽파였던 김종수의 도움을 받았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노룬 벽파는 정조의 정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한 배를 탄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노룬 벽파와 정조 사이에는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조가 노룬 벽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도세자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조가 사도세자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실제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노룬 벽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노룬 벽파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 정조 극장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정순왕 우측 김기주가 주도하고 있었던 남당에 참여했던 세력을 노룬 벽파라고 하거든요. 이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노룬 벽파의 입장을 시벽 본말이라는 기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노룬 벽파는 영조의 잘못은 따지지 않았고 오로지 사도세자의 잘못만 말했다. 사도세자 추승 역시 결코 거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 죽음에 대해서 노룬 벽파의 입장은 영조는 잘못이 없고 오로지 사도세자의 잘못만 있다. 사도세자가 잘못했으니까 영조가 종사를 위해서 결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추승 역시 절대 거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노룬 벽파의 입장이었고요. 이것은 사실 영조의 입장이기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영조가 뭐 후회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논쟁이 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노룬 벽파는 사도세자 추승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니까 오늘날 노룬 벽파가 정조의 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듯이 정조는 세손 시절에 힘이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라도 노룬 벽파의 협력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노룬 벽파였던 김종수를 만나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767년이었는데요. 당시 김종수는 세손 시강원의 사서로 정조의 공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두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정조가 선생님이었던 김종수에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조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나라 환제가 생모인 언시를 추승하여 효승후라 하였는데 이 일은 어떤 것 같은가? 이 질문이 굉장히 미묘한 질문인데요. 한나라 환제는 원래 황실의 적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기라고 하는 간신에 의해서 추대가 되는데 환제가 즉위하고 나서 자기를 낳아줬던 어머니, 생모였던 언시를 효승후라고 하는 황후로 추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시는 원래 황후가 될 수 없는데 자기 아들로 인해서 황후로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 사례를 들면서 이 일은 당신이 보기엔 어떤 것 같으냐? 이거를 정조의 상황에 대입을 하면 정조가 나중에 환제처럼 자신의 생모인 해경궁을 왕비로 추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자신의 생부인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의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사례가 당신이 보기엔 어떤 것 같으냐라고 김종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김종수 입장에서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김종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제가 이미 황실적통으로 입적한 후인데 사사로의 생부를 높여 황제라 이름을 붙이고 생모도 사사롭게 황후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이것은 모두 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종수가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은 모두 잘못됐다. 사사롭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황제나 황후로 높인 것은 모두 예가 아니다라고 정조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한 거예요. 김종수는 노룬 벽파거든요. 나중에 노룬 벽파의 영수라고까지 평가받는 인물인데 이 사도세자 추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호했던 거죠. 양자로 입적된 왕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 정조 당신도 나중에 왕이 돼서 환제처럼 생부나 생모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김종수의 이 말을 들은 정조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옛 역사에 입적된 제왕들이 낳아준 어버이를 사사롭게 추승한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언인데요. 옛날 역사에 양자로 입적된 왕들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왕으로 높이는 것, 추승하는 것들은 모두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조가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입에서 이 말을 들은 김종수가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그 사도세자의 추승에 대해서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정조가 자기 입으로 역대 왕들의 추승은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한 거니까 김종수 입장에선 당연히 놀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김종수가 옳다구나 싶어서 정조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저하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역대의 추승은 예를 잃은 것입니다. 한나라 당나라때는 그 잘못됨을 명확하게 말한 자가 없었으나 송나라때 와서 그것이 예에 어긋나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양자로 입적된 왕들은 자신의 낳아준 생모 생부를 왕으로 추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름벽파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세자 추승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죠. 김종수의 이 말을 들은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그대가 예를 매우 잃은 것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적확한 논평이다. 정조가 나중에 사도세자 추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종수한테는 역대의 추승은 다 잘못됐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한나라 환제의 사례와 정조의 사례가 비슷한데요. 당시 영조는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말고도 먼저 죽었던 효장세자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나중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를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에 사도세자의 계보가 아니라 효장세자의 계보로 왕위를 있게 했습니다. 어린 정조를 자신의 먼저 죽었던 아들인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정조극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아내인 혜경궁은 영조의 이 조치에 대해서 매우 섭섭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손이 어린 나이에 역사에 없는 큰 아픔을 품고 거기에다 제왕가인 없는 희한한 입양까지 당하시니 매우 애통애통해 하시니라. 여기 혜경궁이 영조의 조치에 대해서 희한한 입양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조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이 돼버리면 혜경궁은 뭐 그냥 정조를 낳아줬다는 것일 뿐이지 왕대비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나라 환제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생모였던 언시를 황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면 영조가 생각하기에 세손인 정조도 나중에 환제처럼 왕에 올라서 자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혜경궁을 왕과 왕비로 높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염려가 들었겠죠. 그래서 영조가 생각해낸 것이 세손인 정조를 불러서 다짐을 받는 일이었어요. 영조가 어떻게 세손의 다짐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조가 세손을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킨 다음에 세손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훗날에 만약 네가 사악한 설에 흔들려서 사도세자를 단 한 글자라도 더 높여서 받들면 이것은 이 하라비를 잊은 것이고 아버지도 잊은 것이다. 어찌 참아 일을 하겠느냐 어찌 참아 일을 하겠느냐 나의 어린 손자야 이를 명심하거라 이것을 명심하거라 그가 영조는 그 어린 세손한테 이 문제를 다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단 한 글자라도 높이면 너는 나를 저버린 것이다. 이 하라비를 저버린 불효막심한 놈이 된다. 그러니 이거를 명심해라. 절대 사도세자를 높여선 안 된다라고 세손에게 다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도 사도세자를 추존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영조의 이 조치 때문에 정조가 사도세자를 못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김종수에게 역대 추승은 다 잘못됐다. 나아준 아버지를 사사롭게 높여선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조 입장에서는 이미 할아버지한테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노론 벽파한테 이런 정도의 안심을 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정조가 세손 시절에 이런 자기의 생각을 담은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글은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소종합 대중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정조는 이 글을 노론 벽파였던 김종수에게 보여주는데요. 정조가 소종합 대중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에는 사사로운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 역대 양자로 입적된 임금들이 나아준 부모에게 존칭을 올려 그릇되게 추승한 사례들은 모두 예를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조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정조도 효장세자 양자로 입적된 임금인데 그런 자신이 나아준 부모, 사도세자나 해경궁에게 존칭을 올려서 추승하는 것은 그것도 예를 잃은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추승은 안 하겠다는 것을 노론 벽파한테 확실하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라 때 효선제는 자기를 나아준 아버지를 추승하여 황고라고 칭하였다. 효선제는 스스로 이것을 효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불효가 되는 일이었다. 예에 어긋난 칭으로 높인 것을 과연 효라 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양자로 입적된 왕들이 나아준 아버지를 높인 것이 언뜻 보기에는 효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그건 효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불효가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누군들 자기를 낳아준 어버이를 높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옛 성인들이 제정한 예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어기면서까지 추승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사람이면 누군들 다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싶어하지 안 높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조의 이 말대로라면 정조는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아버지를 높여서 왕으로 추승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런 글을 지어서 노름벽파였던 김종수에게도 보여주는데요. 당시 김종수가 이 글을 봤던 상황을 충궁시강일기라는 일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세손께서 소종합 대종론을 보여주셨는데 한나라 선제와 애제가 나아준 어버이를 추승한 사례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논의들이었다. 그래서 노름벽파인 김종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자신들의 당론과도 맞잖아요. 사도세자를 추승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론과도 맞았기 때문에 세손의 이 글을 보고 나서 김종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리가 모두 매우 훌륭합니다. 식견이 고명하고 의리가 엄정하니 다시 유감이 없습니다. 지금 저하의 글을 받들어 읽으니 더욱 흠앙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노름벽파 입장에서는 항상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사도세자를 추승할 것에 대해서 조마조마했었는데 정조가 자기 입으로 추승은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김종수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근데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노름벽파 당론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조와의 약속 때문에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위에서 노름벽파와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기본 입장은 사도세자 추승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이유는 영조 때문이다. 그런 심정을 자기 어머니 해경궁한테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이 사도세자 추승을 영조의 하교를 받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원통하지만 이 또한 의리사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신하들은 나의 뜻에 따라 사도세자를 추존하지 않는 것이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도세자 추승을 행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원통하다고 하잖아요. 사도세자를 추존하는 순간 영조에 대해서는 불효자가 되기 때문에 정조로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도 이거는 너무 원통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신하들도 이거는 내 뜻에 따라서 추존하지 않는 것이 의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조가 뭐 노름벽파에게 맞춰주려고 사도세자 추승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또 이런 말도 남겼어요. 내가 예전에 선왕 앞에 추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만약 선왕이 승하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때 했던 다짐을 모두 번복해버리면 그게 어디 사람의 도리이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영조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하면 되지 왜 사도세자 추승을 안 하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조 연간에 영남 남인들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은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조 생각에는 내가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다짐을 했었다. 이제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해서 내가 그때 했던 다짐을 다 번복해버리고 사도세자를 추승한다며 그거는 또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것도 사람의 길이겠지만 또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의 길이 아니겠냐.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조가 양해를 구한 거죠. 어쨌거나 정조는 이렇게 사도세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론벽파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노론벽파 입장에서도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안심하고 정조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조 입장에서도 어차피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사도세자를 못 높이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노론벽파한테 이런 자신의 입장을 밝혀서 협력을 얻는 게 오히려 최선책이죠.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김종수를 요직에 기용을 하면서 김종수에게 이런 말도 남깁니다. 옛날 31년 전 조년각에서 경과 함께 소종합 대종론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나와 경이 처음 대면하는 날이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처음 대면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 내지 않은 이면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서로 맞아 떨어져서 천년에 한 번 만나는 임금과 신하의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조가 노론벽파였던 김종수의 힘을 얻게 된 것은 그 소종합 대종론이 결정적이었고요. 그 글을 보여준 때부터 당신과 내가 한배를 탄 것이다. 사도세자 문제를 내준 대신에 정조는 노론벽파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음 3부에서는 정조와 김종수 간에 있었던 교육 정조가 세손 시절에 김종수와 주고받았던 대화들 김종수가 정조의 스승이기도 했거든요. 정조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과연 두 사람이 공부 시간에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수가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수가 남긴 일기를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